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조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 분이 질문을 주셔서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질문 내용들이고요. 모이킹 업무들을 꿈꾸고 있는 아마 신입분인 것 같고요. 취업준비생이죠. 그리고 모이킹 업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컨설턴트를 주로 많이 뽑는 것 같다. 정말 큰 기업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죠. 그래서 모이킹이 아니라 보안 운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 것 같다. 금융권하고 모두 다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모이킹만으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가기 힘든 것이냐,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안 운영 파트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이 컨설턴트에 있다가 대기업이나 금융권 쪽으로 갈 때 어떤 커리어나 아니면 어떤 것도 준비를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점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제가 예전에도 잠깐 시리즈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사이트, 잡코리아 같은 경우가 사람이나 이 담당자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구하는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세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애킹 컨설턴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업 쪽에서 뽑는 인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모이애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 봤을 때 고객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 파트, 꼭 있는 거,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웹하고 모바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애킹 컨설턴트의 그런 회사들 지정 컨설팅 업체를 포함을 해서 작은 중소기업들도 있을 거고 정말로 스타트업 같은 그런 작은 기업들도 있을 건데 그 인원줄 같은 경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들이 꼭 원하는 것은 웹 쪽하고 모바일, 그 다음에 특수한 서비스도 있겠지만 대부분 웹하고 모바일이다 보니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으면 뽑아가지고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죠. 뭐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원이 그거에 대해서 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객 서비스에서, 고객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고객 서비스가 웹하고 모바일뿐만 아니고 IoT의 진단 같은 것도 좀 기기를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IoT 기기들을 진단을 만들어서 이제 제품들을 하는 것이 대기업들, LG나 삼성이나 그런 데도 있을 거고 몇 군데 있을 건데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곳에서 컨설탄팅을 받은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제품들을 난 점검을 하고 싶어. 모의에킹 같은 걸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필요로 하면은 그때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인원들을 그냥 뽑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기존에 있던 웹하고 모바일 쪽에서는 비중이 요만큼 많이 있는 편에서 추가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뭐 자동차 이킹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모의에킹 컨설팅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 쪽에서 원할 때 이제 비정기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들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의에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항상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웹하고 모바일 쪽에 이거는 필수사항으로 해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버싱 같은 경우나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공지들이 보통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모의에킹이라고 하는 업무는 웹하고 이제 모바일하고 그 다음 IoT가 자동차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진단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관점, 그 능력을 가지고 대기업 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을 때 갭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 서비스, 자기네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부터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서 도입하고 있는 그런 보안 솔루션까지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인원들을 뽑는 거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점검하지 못한다면은 외부 외주 업체인 모의킹 컨설턴트를 또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쪽에 있는 인원들을 뽑을 때는 그만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넓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보안 운영 파트들을 그 운영하는 파트가 아니고 보안 솔루션들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이제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잡코리아 쪽에서 이제 모의킹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거 같이 이제 보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 좀 보도록 하고 저번에 이제 모의킹의 컨설턴트하고 대기업 쪽하고 같이 좀 봤는데 요번에는 이제 대기업 여기서 이제 필터링 하시면 되죠.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 지금 현재 대기업만 제가 적용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룹 쪽에서 이제 자동차 쪽이나 그쪽으로 조금 더 특수한 곳에 인원들을 좀 많이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 오토웨버를 한번 좀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팁을 뽑냐. 레드팀에 있던 스페셜리스트. 야 이름 좋죠. 스페셜리스트. 딱 봐도 경력을 좀 높게 치죠. 그래서 경력자 이거는 5년 이상입니다. 신입이 아니죠. 경력자 이상이고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진 인원들을 이제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원하는 담당 업무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모의킹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의킹의 업무들에서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웹하고 모바일 안에서 또 그것을 이루고 있는 인프라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공격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관점들을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고 있는 거죠. 사실 서비스하고 어플리케이션화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인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여기 필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신입을 신입분들이 좀 많이 이용상들을 보실 건데 취업준비생들이 보실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5년 뒤에는 이런 업무들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대기업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웹하고 모바일은 그렇다 치고 C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성 여러분들 그 HTS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증권사 쪽에서 그런 것도 아니면 게이미킹 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으로 EXA하고 DLA 파일들로 설치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서버 쪽으로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이제 CS 프로그램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리보싱 쪽에가 이제 CS 쪽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상의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IoT 쪽이죠. 현대 오토베이 같은 경우는 IoT가 필수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서비스하고 어플리케이션하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집약적인 것이고 이 안에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의 그런 모이애킹 인력들 레드팀으로 뽑는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기반의 그런 모이애킹과 APT 공격이나 아니면 블랙박스 테스트 강력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모이애킹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일원들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은 모이애킹 컨설턴트를 하는데 그 회사가 만약 여러분들이 모이애킹 컨설턴트로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좀 더 작은 그런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좀 규모가 작고 이제 일 받을 수 있는 그런 바운드리 프로젝트의 바운드리가 웹하고 모바일밖에 없었어. 게임이킹이나 그런 것들은 좀 규모가 큰 회사에서 이제 자꾸 발주를 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야. 그래서 만약 5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있었는데 웹하고 모바일만 경험을 하게 되고 다른 것들도 경험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은 대기업 쪽에서는 자기네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을 어느 정도 다 관리를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원들을 다 뽑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완전히 스페이셜하게 다 잘하는 것들을 원하냐. 사실 그러진 않겠죠. 뽑다 보면은 5년 이상이잖아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이 5년 이상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대기업 쪽에서 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가 10년 정도나 그 정도 이상인 사람들도 분명히 지원을 하는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참 준비할 거 많습니다. 딱 보더라도 야 이 업무들을 다 해야 할까? 말해서 이제 수상이나 그런 것들은 뭐 없다고 치더라도 바고바운티나 그런 제보 같은 걸 경력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소스코드 진단. 사실 소스코드 진단이 대기업 쪽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안성 검토나 그런 것들 보안성 검토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중간에 나오게 될 건데 이 보안성 검토라는 것은 어차피 관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안을 하게 되는 것인데 모이익힌 관점이나 아니면은 인프라가 이제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냐 접근 통제가 설정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안성 검토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업무들은 거의 뭐 그렇게 막 갭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조금 더 더 이제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오픈하기 전에 뭔가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를 앞으로 5년 정도에서 공부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대기업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데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보안 컨설팅 업체 진영 컨설팅 업체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있냐 따라서는 달라요. 그래서 사실 신한쪽하고 SK실더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보안 컨설팅 업체하고 하는 업무들은 비슷한 인원들을 뽑게 될 겁니다. 자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은 사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거의 다 이거는 이제 공통상이죠. 우리가 모의킹을 하기 위한 공통상이라고 여기도 5년 이상 정도의 경험자입니다. 근데 벗어나진 않았죠.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모의킹 인력들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컨설팅 인원들 아까도 여있듯이 컨설팅 인원들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맷 모빌리티라고 있고 SK실더스 있고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하죠. 여기는 이제 VCS라고 해서 저도 이제 VCS가 뭐야? 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좋죠. 이렇게 사이버 스크리티 그래서 신입이긴 신입이죠. 하지만은 완전 신입은 아닐 겁니다.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은 신입까지 아는 중 이렇게 경력자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신입처럼 들어와가지고 지원을 할 겁니다. 상세 내용을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로 연구직에 있던 분들이 아니면은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차량과 전사 여기는 뭐 차량이잖아요. 차량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차량 보안 협의체 운영이나 거버넌스 같은 거 담당하냐 아니면 차량 사이버 같은 거 퍼징이나 분석 같은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는 정말로 고급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 점검들이나 모이익킹 여기가 이제 실차 기단에 대해서 모이익킹 이 부분은 이제 아마나 질문 주신 분한테 이제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산 전에 양산이 있는 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오픈전 오픈이죠. 이게 서비스로 치면 오픈전이고 보안성 검토를 해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차량들을 모이익킹 할 수가 있냐라는 것도 부분이고 얘는 정말로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해킹과 현대 오토에버도 아까도 이거와 조금 관련된 업무들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자체가 현대 오토에버 자체가 워낙 크니까 회사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현대장국차 말고 다른 데로 한번 좀 볼까요? 안진 회계 법인 회계 법인 쪽에서도 모이익킹 인력은 당연히 뽑죠. 당연히 뽑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인데 조금 더 더 바운드력 커요.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들이 있는가 한번 보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로 여기는 회계 법인 입장에서의 모이익킹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보안 추억점 모이익킹하고 모이익킹 시나리오 같은 거 추억점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계속적으로 보면 OT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IoT 아니 OT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산업 제어 시스템들이잖아요. 그래서 폐쇄적인 그런 OT망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쪽이 돈이 되죠. 돈이 되기 때문에 커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OT망이라고 하는 부분들 회사들이 보통 이제 공장이나 그런 데 거기도 대기업 굉장히 큰 회사들만 보유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들을 하는 거다. 회계 쪽, 법인 회계 법인 쪽 좀 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IoT 쪽이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 합니다. 한마디로 최신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회계 법인에서 다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보안 아키텍처 같은 경우나 IT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다 통합적으로 또 하고 또 별도로 또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의 다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다 들어간 정도 수준이다. 여기에서 이제 모의계획 인력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몇 개 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대기업 계열사 이런 대기업 계열사 현대차 그룹이군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사 서비스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사 서비스에 대한 점검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좀 많죠. 뭔가가 많죠. 야 이거 좀 많이 있는데. 야 이거 많이 써요. 뭐가 우대상 보니까 음 야 이거 아무튼 보길게요. 야 이거 더 크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경력 8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해가 당연히 업무들이 많겠죠. 그 다음 보안유업 평가들도 하고 리눅스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부분들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SE 아이템은 발견된 데서 가이드를 제공하기 가능한 부분 이게 한 번은 거의 다 P인급이인 거. 이 정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왜그러면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자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의도 하고 이게 어떤 취약점들이 나오면 개발자들하고 계속 이제 그것들을 우리 쪽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 뭐 기본이 뭐 1시간 2시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회의하면서 해결을 하시는 내가 해야 돼요.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안들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플랫폼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는 이제 AWS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 자동화 서비스 요즘 이게 좀 핫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스크립트 같은 걸 자동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접근지어 같은 거나 그런 것들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현재 보면은 다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스크립트 작성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고 또 클라우드나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아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많은 자원들을 또 이제 인프라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현재 쿠버넥티스나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것이 이슈예요. 여기에서 이제 보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 같은 거나 컨설팅이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8년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도 당정히 세겠죠. 이건 억대 연봉이 이상이 되겠죠. 카카오잖아요. 카카오이기 때문에 억대 연봉이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주신 분들 포함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모이익힘 파트 같은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이익힘 파트 같은 건 웨이바보 모바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여서 신입으로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이익힘 컨설턴트의 신입으로서의 준비 과정들이 저희들이 많이 가르치는 부분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대기업 쪽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자코리아를 보면서 어떤 것들 어떤 능력들을 원하는가 그것들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